네, 계속해서 17장 알코올과 페놀 보도록 하죠. 자, 알코올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요건 예전에도 많이 했지만 탄소 옆에 OH가 붙어있으면 알코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벤젠고리에다가 OH 붙어있으면 얘가 페놀이다. 요렇게 이제 많이 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알코올에 OH 붙어있는 거 요거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벤젠고리에 OH 이제 붙어있으면 요거 페놀이다. 요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중결합하고 OH 붙으면 요런 것들 N, OL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중결합을 알켄이다. 요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EN이 요거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OH 붙어있으니까 이중결합 옆에 OH 붙어있다. 그래서 이제 알켄과 그 다음에 OL이 어둡니까 알코올이 같이 붙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N, OL이다. 요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N, O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2장 가가지고 토토모아라든지 요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명명법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 요기에 알켄기가 1개 붙으면 1차 알코올, 1차 알코올,